정부가 쌀값이 더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쌀 2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.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양국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는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인 12만 8천 톤보다 7만 2천 톤 많은 양으로 공공비축미를 포함해 총 56만 톤가량의 쌀이 시장에서 제외될 걸로 보입니다. 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3만 원으로 동결됐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4만 원으로 올리고 벼멸구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략 매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.